자, 오늘은 저 시간에 차고하고 사기강박, 의사표시, 의사효력 세 파트를 정리할 거고 두 번째는 문제풀이, 세 번째는 대리에서 복대리까지 정리가 됩니다. 문제풀이, 그 다음에 협의의 무권대리 문제풀이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될 거니까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프린트는 제가 저번 주에 나눠드렸고 다음 주 오면 민법총책은 다 나가요, 이 자료가. 전체 나가는데 민총은 총하면 열 페이지는 될 것 같아요. 열 페이지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반복해서 좀 읽으시면 되고 우리가 오후에 문제풀이할 때도 실제는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지문들이거든요. 자, 저번 주에 나눠드렸던 거 차고를 한번 봐주실래요? 차고 한번 오시면 이 프린트는 원래는 한 장만 나가는 거잖아요. 눈치 있고 원 플러스 원으로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알아요? 자, 차고를 한번 봐 보세요. 차고하고 그 다음에 사기강박, 의사표 효력까지 정리를 할 거거든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프린트를. 차고는 엊그저께 끝난 게 있습니다. 토요일 날 주택관리사 시험이 끝났어요. 전체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민법이 들어가는 시험은 중개사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하고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는 타이핑이 다 끝나서 지금 두 개를 플러스시키려고 하거든요. 올해 나온 거 참조해서 한번 나중에 끝나기 전에 해설을 좀 해드릴게요. 먼저 이 차고는 올해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 차고가 주택사에서 나왔던 문제가 원래 차고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취소가 있음을 상대방이 알고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용자가 들어오면 취소가 가능한데 그게 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고는 항상 문제가 나와요. 통정허위 표시도 문제가 나왔고 차고도 문제가 배정이 됐습니다. 올해 주택사는. 원래는 차고는 간단히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있을 때 이걸 바꿔볼게요. 그냥 을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당연히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둘 간의 매매계약이 체결됐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건물을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매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더라. 그러면 결국은 내심의 의사와 대조되는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데 이 표의자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라고 하는 거죠? 모르고 매수가 된 거예요. 그때 이 갑이라는 사람은 난 차고였습니다. 난 이걸 잘 몰랐습니다. 이 매매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당연히 취소가 되면 상대방 의뢰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이 갑이 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우린 조문상의 백구조에다가 두 가지 조건을 갖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매매계약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첫 번째는 중요 부분이라고 하죠. 중요 부분에 차고에 일단 해당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건물이 범위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중요해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그게. 사랑은 별로 안 중요해요. 알겠죠?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으면 취소가 가능하니까 이걸 중요 부분이지 아닌지는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갑이 입증하겠어요? 을이 입증하겠어요? 취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취소하는 사람. 취소하려는 자입니다. 하는 자가 입증을 하고요.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 표의자. 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차고자. 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누구예요? 갑이 입증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다 하더라도 뭐가 있어버리면 중과실이 있다면 이건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럼 중과실 여부는 누가 입증하냐? 이건 누구예요? 상대방. 효력을 유지하는 사람, 부인하는 사람. 효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 여기는 누가예요? 을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결론은 이거죠. 결론은 중요 부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착오가 있어야 되고 플러스 뭐예요? 중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입증 책임을 누가 할 거냐라고 할 때 두 개를 외우려면 힘들잖아요. 이게 두 개니까. 그렇죠? 머리에 한계성을 느끼죠. 가끔은. 그렇죠? 문제를 풀다 보면 아침에도. 그렇죠? 이건 하나만 외우세요. 중과실은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 효력을 유지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중부과유 이렇게 외운 적이 있었거든요. 이 과실에 대해서는 누가요? 효력을 유지하는 사람. 중요 부분의 착오는 누가요?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입증하고 과실은 효력을 유지하는 사람이 입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패턴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 패턴이. 민법은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뭐냐면 암기가 안 돼 있는 거.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암기가 되어 있는데 지문을 응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문제인데 거의 90%가 암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암기가. 보통 이해를 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11월, 12월부터 애우라 그래요. 애우지 않으면 6, 7월에 후회할 거라고. 이걸 반드시 보면 지금 후회하고 있죠. 이해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해진 시간 내에 40분을 푼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애워져 있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애우라고 프런트를 주는 거니까. 민법총칙은 10장밖에 안 돼요. 10장 못 외우겠어요. 한 10번 반복하면 애우지지. 그럼 총 10문제가 나오니까 8문제 이상은 맞힐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맞혔단 말이야. 두 번째 애울 건 계약법이에요. 계약법을 외워야 되지. 이런 속에 물권법을 외우면 안 돼요. 가장 좋은 게 계약법이거든요. 두 개 합하면 8개만 맞아도 16개잖아요. 그럼 특별법 4개 맞히는 건 쉬우니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요. 점수가 나오게 하려고 하는 방법. 그럼 이제 와보세요. 차고는 차고는 뭔가 불안하다. 모니터가 하나 나왔네요. 차고는 불일치하죠. 뭐가 불일치예요?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 아시겠죠? 이 불일치라는 거.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데. 이 모른다는 걸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모른다라는 거. 그럼 여기에 누구하고요? 여러분들 통정허위 표시 있잖아요. 통정허위 표시는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기와 강박은 의사 표시가 일치하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1번과 2번을 묶어 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중요분의 차고라고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럼 중요분의 차고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때 입증 책임은 누가 져요? 차고자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취소하려는 사람. 이렇게 해도 돼요. 취소하려는 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중대한 과실을 줄여서 중과실, 중과실 그러거든요. 그럼 중대한 과실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누가 입증을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올 때도 있고 효력을 유지하려는 자가 나올 때도 있는데 우리 시험은 유지하는 사람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유지하려는 사람이 입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번 제가 정리를 드릴 건데 입증 책임은 꼭 외우셔야 돼요. 그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임대차는 누가 입증한다고 그랬어요? 임대차는. 모두 다 임차인이 입증합니다. 여기는 누가 입증해요? 둘이 나눠져 있죠? 꼭 구별해라는 거. 가볼게요. 중요 부분의 차고에 해당이 되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중요 부분의 차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첫 번째 주관적, 객관적,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차고로 다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취소가 안 되는데 하나 더 먼저 연결해 볼게요. 밑에 아래쪽에 박스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에 1번, 2번을 먼저 읽어볼게요. 이 지문들은 최소한 세 번 이상 나온 지문들입니다.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1번. 차고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는 게 아니라면 보이죠? 그럼 경제적 불이익이 없잖아요. 그럼 중요 부분의 차고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옳은 거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내는 게 가장 단순한 방법. 27, 8, 9회 때 냈던 거고요. 지금은 이 상태입니다. 이 판례를 응용해요. 가압류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썼습니다. 보증을 썼는데, 물상보증인. 그런데 그 가압류등기가 뭐라고 돼 있냐면 원인 무효다라는 거 보이신가요? 이렇게 원인 무효가 됐어요. 그럼 원래 가압류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썼는데 가압류등기가 있더라. 그러면 손해가 발생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압류등기가 뭐라는 거예요? 원인 무효등기죠. 그럼 손해본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이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이 판례를 찾아내는 방법인데 이 판례를 찾을 때는 키워드가 이거예요. 뭐예요? 가압류등기가 원인 무효라는 글자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가압류가 원인 무효다. 가압류등기가 무효인 거죠. 그럼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연결하세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문구는데 1번, 2번을 문구는 건데 경제적 불이익을 가지고 시험에 낼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개 지문밖에 없어요. 다른 지문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체크를 하시라라는 겁니다. 다시 올라와 볼게요. 밑에 중요 부분의 착오는 주관적, 객관적, 경제적 불이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판례가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되는 걸로 봤던 게 현황이라는 거 동그라미인데요. 이 현황이 어떤 거냐면 농지 하천이라는 거 기억나요? 농지인 줄 알고 매입했는데 절반 이상이 하천이더라. 현황을 잘 모르겠다면 농지, 농지, 여기다 뭐라고요? 하천. 이렇게 팁을 하나 주면 혼자 볼 때 농지, 하천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중요 부분의 착오구나. 알 수가 있고 경제, 그 다음에 물상 보증의 채무자의 동일성도 간혹 가다가 나옵니다. 두 번 정도 나왔는데 채무자의 동일성은 채무자가 갑인 줄 알고 보증을 썼는데 나중에 개털, 을을 위해서 내가 보증을 썼더라. 채무자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채무자가. 그래서 채무자가 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을이더라. 이런 식입니다. 바뀌는 형태의 채무자의 동일성이라 그래요. 이것도 중요 부분의 착오고요. 법률에 관한 착오는 빨간색입니다. 이건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법률에 관한 착오, 다른 말로 양도소득세하고 나오면 얘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정도 정리해 놓으십니다. 이 정도는 꼭 애완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반드시 애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래요. 그럼 취소가 돼야 안 되죠. 그럼 어떤 거냐면 이 시가가 가장 잘 나옵니다. 시가, 가격. 시가, 가격. 이 시가가 나오면 얘는 착오로 취소가 안 되고요. 얘는 사기로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취소가 안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간호적으로 한 번인가 나왔던 게 이 면적이에요. 면적이 100평인 줄 알고 매입을 했는데 사놓고 보니까 80평밖에 안 되더라. 그럼 담보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착오로는 취소가 안 됩니다. 이 면적은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라는 거고 지분은 좀 기억해 놓으세요. 공유 지분이거든요. 나는 그 사람의 지분이 3분의 2인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해 보니까 3분의 1이더라. 그런 거 있죠. 지분의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정리해 보면 현황, 경계, 그 다음에 이거 법률의 착오입니다. 이건 꼭 기억을 하시되 이 채무자의 동일성도 파란색 정도는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가는 자주 나와요. 시가, 그 다음에 지분의 부족도 두 번 정도 배정이 된 거니까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세요. 얘는 취소할 수 있고 밑에는 취소가 안 되는 겁니다. 두 개 확실히 구별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문을 한번 봐볼게요. 3번의 키워드가 어디예요? 3번의 지문에서. 박스 안에. 거기 보면 시가라는 글자가 보인가요? 시가를 찾았어요. 지문이 보이죠? 중간을 읽으면 안 돼요. 이건 현혹당하거든요. 바로 밑을 보는 거야.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그럼 액스죠? 중요 부분 착오도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시가가 나오면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버리세요. 그 다음에 중과실 여부인데요. 중과실 누가 입증해요? 상대방, 효력을 유지하는 사람이 입증을 하는데요. 공장 동그라미하고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동그라미. 통하지 않고. 그러면 공장이라든지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물건을 매입했는데 잘못 매입했더라. 그렇죠? 잘못 매입했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중과실이 인정돼서 취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취소가 안 된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 다음에 중개사를 통해서 중개사가 잘못 쏘게 했다는 말 보이죠? 그럼 중개사를 통해서 물건을 샀는데 중개업자가 잘못 소개시켜준 거죠. 그럼 이건 중과실이 있다? 없다? 없다. 뭐다? 경과실. 그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세 개만 외우시면 돼요. 공장,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취소 못하는 거고 중개사를 통해서 물건을 샀는데 잘못 매입했더라. 취소할 수 있다. 중과실 여부는 누가 입증해요? 상대방,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죠? 효력을 유지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4번. 표의자에게 중단과실이 있다 하여도 보이신가요? 그럼 이게 중요합니다. 올해 나왔던 시험 문제였거든요. 주택사. 이걸 만들고 나서 이걸 뺐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월요일 날 이걸 프린트해서 봤는데 이 질문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미 이건 발송이 됐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인데 중과실이 있잖아요. 그럼 취소가 돼? 안 돼? 안 되죠. 표의자에게 중대 과실이 있으면. 그렇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상대방이 이를 알았어? 몰랐어? 알고 뭐 했어요? 이용이 키워드입니다. 이용이 있으면 그 의사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가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4번. 동계착오라고 되어 있죠? 이 동계착오도 간혹적으로 문제를 냅니다. 여기 있는 프린트는 나름 알고 계셔야 될 프린트들이니까 동계착오는 우리 동계의 불법하고 같은 거잖아요. 103조. 그럼 동계착오는 뭐가 돼야 돼요? 원칙은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원칙은. 원칙은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하철. 지하철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서 땅을 매입했는데 나중에 지하철이 들어오지 않더라. 동계착오를 일으킨 거잖아요. 동기는 지하철이 들어오니까 내가 이 땅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땅이 매매가 됐는데 지하철이 안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그럼 내가 생각한 동기가 착오를 일으킨 거죠. 이 동기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네 생각이에요. 네 생각이지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상대방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럼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기가 표시가 된 거야. 그럼 의사표시가 된 거기 때문에 이제는 농고가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동계착오가 표시되거나 유발됐다라는 말 보이죠? 유발이 됐는데 이건 좀 체크해 놓으세요. 유발됐다, 유발. 유발됐더라도 표시되지 않았죠? 안 와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유발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 즉 상대방이 내 땅을 사라. 내 땅을 사라. 꼬득인 거죠. 꼬득여서 내가 그 사람 말을 믿고 산 거예요. 그럼 상대방도 알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알고 있죠. 상대방이 유발시켰으니까. 그러면 이건 굳이 표시가 돼, 안 돼? 표시가 되지 않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합의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합의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합의는 불륩니다. 그래서 합의까지 요한다.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그다음에 착오는 위법인가요? 위법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내가 착각한 거야. 그렇죠?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착각을 했다든지 여러분들이 신랑하고 지금 결혼했지만 착각한 거죠? 그렇죠? 나 혼자 지금 착오한 거잖아요. 착각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착각 자체가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표시가 되면. 가족법은 적용이 안 되지만. 그런데 내가 만약에 착각을 했지만 그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착오로 취소를 했어. 그렇죠? 나 이거 취소하려고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가 된 거야? 손해가 발생이 된 거야. 그 손해비상 물어줘요? 안 물어줘요? 안 물어줘요. 왜? 나 혼자 착각한 거니까. 그리고 나 혼자 착각한 거기 때문에 위법 행위가 아니야. 불법도 아니야. 그럼 내가 상대방의 손해를 물어줄 이유가 없는 거지. 그건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손해비상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SF, 사기라든지 강박을 한번 가볼게요. 그럼 사기 강박은 위법인가 위법이 아닌가요? 위법이죠. 당연히. 그렇죠? 사기 강박은. 그럼 사기 강박으로 취소가 되든 안 하든 여기는 선배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선배청에. 여기는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기 강박은. 이건요. 손해비상임. 밑에 읽어볼게요.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 이거죠? 입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비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착오 자체는 불법이 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6번. 이건 체크해 놓으셔야 되죠? 6번입니다. 이건 정말 언어 잘 나온 시험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는데 계약 해제 후라는 거 있죠? 계약 해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계약 해제는. 매도자가. 해제는 언제 하는 거예요? 해제는 언제 해요?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러면 매수자가 채무를 불이행해서 매도자가 계약을 해제한 거죠. 해제하면 뒤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손해비상이죠. 그럼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손해비상 물어줘야 되죠? 누가? 매수자가 반대로 매도자 말고 매수자가 그 계약을 착오로 취소를 해버리는 거야. 착오로 취소해버리면 해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비상을 물어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실이익 때문에 매도자가 계약을 해제한 것을 매수자가 착오로 취소해버리면 해제로 인한 손해비상 책임을 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판례가 이걸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해제는. 모르겠으면 누가 해요? 매도인. 써놓으면 도움돼요. 그럼 착오는 누가 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착오를 취소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매도인입니다. 주체가 매도인이에요. 그럼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해제가 됐죠? 그럼 이거 원래 손해비상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매수인이 뭐라고 했어요?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해제로 인한 손해비상 책임을 면한다. 이런 말, 면한다. 면한다. 안 써도 되는데 시험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 되죠? 그 다음 7번과 8번은 그냥 갖다 놓으세요. 착오와 사기 선택적 경합, 사기 담보 책임 선택적 경합. 그 다음에 착오, 하자, 담보 책임 선택적 경합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어요. 이해 돼요? 그런데 그건 있어요. 가장 문제가 될 때 하자, 담보 책임으로 물었죠. 하자, 담보 책임 물었잖아요. 그럼 착오로 취소하면 돼, 안 돼, 이제. 안 되는 거지. 제 말 알아들어요? 아니, 하자, 담보 책임은 계약을 유지하면서 그걸로 손해배상을 받겠다는 거고 착오는 계약 자체를 취소해 버린 거잖아.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이 된다고. 이걸 해 볼게요. 착오로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했습니다. 그럼 하자, 담보 책임만 물어야 된다. O, X. X예요. 다시. 이게 예전에 판례입니다. 착오로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했잖아요. 그럼 착오가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하자 있는 물건, 담보 책임이 되잖아요. 그러면 착오와 하자, 담보 책임은 지금은 판례가 변경돼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고. 다시 바꿔 볼게요. 매매 계약 당사자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걸 모르고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매도인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이 됐어요. 성립된 범위에서는 성립이 됐죠. 담보 책임이 물었죠. 그럼 착오로 그 범위는 어떻게? 여기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쭉 여기까지 했어. 여기까지 왔죠. 경우였죠. 경우 여기까지 끊어졌어요. 여기서 담보 책임만 물어라? 그럼 돼, 안 돼. 이건 안 된다고. 지금 알아 들어요? 그러니까 담보 책임 또는 착오로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데 담보 책임만 물어라? 그럼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이 성립이 돼서 책임 물었죠. 그럼 착오는 돼, 안 된다고. 그게 선택적 경합이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는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는 앞으로 다 선택적 경합이라고 해요. 알겠죠? 뭐뭐만?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서 딱 하나만 써봅시다. 여기다가 별 표시 하나 해가지고 혹시 지문에서 옛날 판례입니다. 그런데 31일 때인가 2일 때 기출이 돼 버렸어요.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들 연대보증 서류예요. 원래가. 연대보증 아시죠? 연대보증. 연대보증 서류였는데 그 연대보증을 신혼보증으로 속여요. 이거 연대보증 아니야. 이거 신혼보증이야. 그냥 취직할 때 그냥 당신이 뭐 좀 써주는 거야. 보증한다고 신혼을. 이거 신혼보증이야. 그럼 신혼보증은 실제는 돈을 부담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연대보증은 돈을 부담하거든. 그런데 연대보증 서류를 뭘로? 신혼보증 서류로 속여가지고 이게 날인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 느낌에 사기처럼 보이지 않아요? 사기가 들어가면서 상대방은 차고에 빠지는 거야. 신혼보증 서류구나 하고 날인했단 말이야. 그때 소송이 제기됐는데 우리는 선택적 경합이 가야 될 것 같잖아 이게. 그런데 여기 판례는 차고만 물어야 돼요. 이건요. 이 판례가 아직 변경이 안 돼가지고 이 판례는 그대로 체크를 하셔야 되지. 여기가 사기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연대보증 서류 이 글자가 보이거나 신혼보증 서류가 보이면 무조건 뭘로 가라? 차고만 물어야 되지. 사기를 물으면 안 된다. 그 정도만 체크하고 계시라는 말이에요. 알아듣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다음에 3번에 이거 지금 제가 저번에 했었죠? 저번 주에 하고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안 돼. 깜깜이죠? 똑같죠, 지금. 당사자 합의로 차고를 이유로 동영상을 보시라는 거야. 두 번 들으면 훨씬 낫고 세 번 들으면 훨씬 낫고 이론만 안 되면 홀수는 다 이론이니까 지금 올라간 동영상에 1번은 뭐예요? 이론. 2번은 문제. 3번은? 5번은? 1번. 10번은요? 문제. OK. 자, 당사자 합의로 뭐라고 했어요? 취소 규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이무 규정이죠?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이무 규정. 옆에 써놔서 정리해 놓으시라고. 자, 지번 차고 기억나요? 5표시 무혜원치. 자, 매매 당사자 모두 엑스토지,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서 뭘로? Y로 표시했다. 5표시 무혜원치기죠? 이건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착오가 아닙니다. 지번 차고. 이걸로 포인트 잡으세요.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서 이런 식으로 멘트가 나오면. 자, 그 다음에 암기에서 10번. 사기강보로 가볼게요. 사기강박. 사기강박에서는 다 중요하긴 한데요. 이게 27회 때가 마지막 문제였어요. 내 기억 속에. 정말 오래됐습니다. 27회니까 28, 29, 30, 31, 32, 34. 6년을 안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사기강박이. 그런데 사기강박에서 가장 중요하면 5번입니다. 빨간색 별표시. 삼자사기강박은 무조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 중에서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삼자사기강박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사기와 강박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가 있어야 된다 보이시죠? 이것만 해볼게요. 첫 번째.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기쳤습니다. 누가 쳤어요? 을이 쳤습니다. 그럼 갑은 사기를 당해서 매매한 거죠? 그럼 이 갑은 치소권자죠? 치소권자가 누구야? 갑. 상대방은? 을. 그럼 얘는 치소할 수 없고. 얘는 치소권자니까 치소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정리해 보게.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누가 사기 쳐요? 을이. 사기 치는데 사기를 뭐라 그래? 다른 말로 기망행위. 그릇된 관념을 심어준 거죠. 그러고 나서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차고에 빠지죠. 그리고 차고에 빠진 상태에서 그러세요. 사세요. 하고 갑이 의사를 표시합니다. 매매가 성립된 거죠. 그러면 지금 을은 사기를 쳐가지고 갑을 그릇된 관념을 갖게 해야 되겠다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가 있어야 되고 갑은 차고에 빠진 상태에서 을에 의사를 표시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사기는 과실에 의한 사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 뭔만 된다. 고의성만 된다는 거. 고의성만. 두 번째 갑은 토지가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강박을 했어요. 그럼 강박이라는 게 뭐예요? 을은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한 거죠. 폭행 협박을. 그럼 이때 누가요? 갑이라는 사람이 공포심에 들어가게 되고 그에 따라 갑은 의사를 표시해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을은 너 땅을 좀 싸게 안 팔면 너 묻어분다? 폭행 협박에서 고의에 들어간 거죠. 갑을 공포에 빠트리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되고 공포심에 의해서 의사를 표시하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돼요. 누구 고의예요? 을의 고의. 을의 고의입니다. 결국 사기나 강박은 과실에 의한 사기 강박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누구에 의해서만 고의성에 의한 사기 강박만 가능하지 사기 강박만 가능하지 과실에 의한 사기 강박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기로 인한 취소 보이죠? 사기는 잘못된 기망 행위잖아요. 그러면 그 중요분의 착오가 있느냐 없느냐 안 따져요. 왜 그러냐면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를 따져야 되거든. 나 혼자서 착각한 거니까. 그런데 사기는 외부에서 들어온 거라고. 외부에서 힘이 가해져서 그 사람을 속인 거거든. 그럼 그 사람이 중요분의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안 따진다고. 이 사기란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그걸로 취소가 되는 거지 그 계약 내용을 가지고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기나 강박은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는 거기 때문에. 착오는 혼자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혼자 착각하는 거고. 중요분의 착오라든지 동계착오든지 손해가 있냐 없냐 안 따진다 이 말이에요. 아까 착오는 손해가 발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기 강박은 손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기 강박에 의해서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기가 뭐예요? 그럼 뭐예요? 그게 그릇된 관념이에요. 그 그릇된 관념, 기망행위. 기망행위는 그릇된 관념인데 이걸 한번 물어본 적은 있어요. 이 그릇된 관념을 강화한다, 심어준다 이걸 한번 물어본 적이 있고 두 번째, 단순한 침묵. 이걸 우리가 부작위에 의한 거라고 하거든요. 부작위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작위. 미성년자는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잖아요.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가서 당근 같은데 당근마켓 해서 가서 만났어. 김포시청역에서 만나서 거래하려고 하는데 얘가 고가품에 카메라를 들고 온 거야. 500만 원짜리를.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 솜털이 포송포송해. 너 미성년자 아니야? 그랬다고. 그랬더니 오늘 날씨 덥네요. 말을 돌린다든지. 그리고 가짜 신분증을 제시를 하는 거야. 그럼 나를 속인 거죠. 그럼 나중에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기망에 의해서 나를 속이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럼 취소권을 박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도 취소할 수 있지만 사기가 들어오면 위법행위가 돼서 사기를 쳤다면 취소권 자태를 박탈하는 규정이 있어요. 15조의 민법에. 우리 현법인 아니기 때문에 안 하지만. 이게 부작인 거야.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죽일 때도 푹 찔러서 죽일 수 있죠. 움직여서. 죽일 수 있잖아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기 엄마가 애기를 요즘 묻어불대요. 그렇죠? 뉴스 보니까 애를 낳아서 땅에 묻어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 지옥에서도 쫙 윗바닥 지옥이야 돼요. 생명체를 이렇게 하면 돼? 하기가 다 우리가 장난으로 태어나긴 했지. 우리가 지금. 그렇죠? 장난 안 했으면 우리가 안 태어났죠. 우리 애도 쳐다도 그랬는데 똑같이 뭐.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장난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의 장난. 이상한가? 표현이? 자, 자훈이가. 너무 댓글 달지 말고요. 그런데 애기를 키울 때 젖을 먹여야 되거든. 그렇죠? 그런데 엄마가 젖을 안 줘버리는 거야. 굶겨 죽여버리는 거지. 그게 뭐예요? 부작에 의한 살인죄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만 살인죄가 되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고도 범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봐요. 대표적인 게 이거 아니에요.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주변에 쓰레기 공동묘지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걸 고지해 줘야 돼? 안 해 줘야 돼? 그런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부작이라는 거야. 그럼 부작에 의한 것도 사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2번이 이 1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 이게 오타가 생겼어요. 이거 고쳐야 되는데 나도 어제 발견돼서 어딘지 아시겠죠? 읽어봤는데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시가 보인가요? 이 시가나 다소 과장 광고는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X인데 O로 돼 있더라고. 바꿔요. 알겠죠? 나는 안 올릴 거야. 오타. 수업 들은 사람은 마치고요. 수업 안 들은 사람은 말하지 마요. 냅둬요. 틀려버리라고. 알겠죠? 나는 고쳤어요. 고쳤다고. 시가 있죠. 가격. 여러분들 들고 다니는 가방이 있다고. 그렇죠? 빼. 그런데 한 45만 원 줬는데 옆에 짝꿍이 얼마 줬어?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 5만 원. 아니 50만 원 그러잖아요. 5만 원 더 업을 해가지고 한 50만 원 준 것 같은데 이 사기꾼 그래요? 아니라고요. 집 같은 거 매매할 때 예를 들면 한 9억 5천 정도 간단 말이에요. 9억 5천. 그럼 집 얼마나 가요? 한 10억 전후 가지 않을까요? 그런다고. 이 사기꾼 그래요? 아니죠.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가지고 옷 예쁘다. 얼마 줬어? 그러면 뭐 해요? 한 21만 원 줬는데 30만 원 준 것 같아요. 이 사기꾼. 그렇게 안 하잖아요. 시가는 사기예요? 아니에요. 다소 과장되는 거 있잖아요. 자동차 이야기했죠. 옛날에 현대자동차. 광고를 보는데 한 2초, 3초간에 조용히 차만 달리는 거예요. 그 안개 낀 도로를. 광고에 CF 선전을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동차가 소리가 안 나면 자동차가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다소 과장된 광고이지만 상가 이게 사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들. 난 제일 많이 섞는 게 죄송한데 오해하지 말고요. 홈쇼핑을 보다 보면 생물이 있잖아요. 수산물. 그렇게 맛있게 보여요. 오징어, 갑오징어, 갈치. 주문해서 사본다? 개가 개가 아니야. 살 때마다 느껴보는 거지만 정말 개는 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그게 사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소 광고 되더라도 사기가 아니라는 거. 자, 이 밑에 2번. 어디가 빨간색이에요? 시가만 꼴라예요. 시가. 여기 보이잖아. 시가는 끝이 사기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끝. 중간에 읽으면 이게 낚인다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지문 잘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1번이 27회 때 나오고 마지막으로 안 나온 거야. 이 사기강박이. 자, 강박을 한번 와볼게요. 강박은 내심의 의사가 결렬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건 내심의 의사가 결렬된 게 아니에요. 내심의 효과의사라고 하는데 효과의사가 결렬되어 있습니다. 그럼 OX. X라고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합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합니다. 일치. 이렇게. 자, 강박은 사회주의수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저번 주 했죠? 비진이 아니죠? 아니죠? 비진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얘는 일치하니까. 그 다음에 강박은 원래 치수할 수 있잖아요. 원래 치수 사유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게 완전히 박탈 보여요? 강박의 정도가 뭐라는 거야? 극심. 극심하여 완전히 박탈당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러면 그걸 강박으로 치수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는 뭐가 돼? 무효가 돼. 의사 무능력. 의사 무능력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 답을 찾을 때는 완전히 박탈이 들어가요. 꼭 들어갑니다. 그럼 얘는 유효, 무효. 그럼 얘는 치수하지 않아도 그렇죠? 안아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의사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선본 봐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강박의 정도가 극심, 동그라미. 어디 가서 완전히 박탈. 보이죠? 이 키워드란 말이에요. 키워드를 알아야 답을 찾는다고. 예원해야 된다고 이거. 됐죠? 그 볼트체로 되어 있지 않아요? 굵은 것이. 볼트체가 또 뭔지 모르죠? 굵은 거. 보여요? 그럼 끝에 취소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안터라도 뭐다? 유효? 무효. 이게 들려요. 유효인지, 무효인지. 입술 모양은 비슷하지만 소리는 달린다고. 고소고발은 형사 소송 절차잖아요. 강박의 아니야. 공무원이 뇌물 먹었어? 전화했어. 당신이 뇌물 먹었죠? 강박의 아니야. 아니라고. 왜? 위법성이 없으니까. 그럼 위법성은 뭐가 들어가야 돼? 부정한 이익을 요구하는 거. 그게 위법성이에요. 그러면 고소고발의 욕을 찾아야 돼. 그런데 욕이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 부정한 이익이라는 거 보이죠? 이 글자가 들어가면 부당한 수사니까 이건 뭐가 된다? 강박. 자, 4번에 부정한 이익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이죠?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고소고발은 위법성이 부정되어 틀린 거죠. 원래 고소고발은 위법성이 부정되지만 여기 앞에 멘트가 뭐예요?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잖아요. 그럼 이건 위법성이 있는 거에 없는 거야? 있어. 그럼 이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강박이다 아니다. 강박에 해당이 되는 거지. 강박이 아니다. 그러면 X가 됩니다. 3자사기. 3자사기는 항상 머릿속에 사례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갑이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여기 A라는 사람, 아니 병이라고 할까? 병이라는 사람이 사기나 강박을 쳤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이게 시세가 1억짜리인데 계약은 5천이 됐습니다. 이렇게 매매가 된 거거든요. 그럼 매매 계약 당사자는 누군가요? 갑과 을. 그럼 당사자가 아닌 3자가 누구예요? 비용. 3자죠. 그럼 사기 강박 쳤죠? 그 바람에 갑은 을하고 지금 계약을 맺은 거죠. 싸게. 자, 취소권자가 누구예요? 간만 되나요? 을도 되나요? 마음이 움직이죠? 자기들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그래 이게. 왜? 암계가 안 돼 있으니까. 간만 됩니다. 간만. 왜?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이죠. 병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을은 취소할 수. 있다고. 없다니까. 간만 된다니까. 간만 되는 거예요? 을은 취소할 수 없다. 병은 취소할 수 없다. 간만. 취소하고 싶죠. 그런데 얘가 취소가 돼버리면 취소가 되면서 얘는 원상복, 부당이득 반환되면서 손해배상 청구도 되죠. 사기 강박이니까. 그런데 을이 손해를 봐요. 불치기 손해를. 지금 얘는 1억짜리를 5천에 판다니까 신나서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샀는데 갑자기 취소당해버리는 거야.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보호해? 취소당해버렸어. 취소가 됐죠. 그럼 얘는 손해를 보잖아. 상환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럼 이걸 병이라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얘가 얘를 사기쳤습니까? 얘가 손해배상 청구하면 병이 뭐라고 그래? 넌 누군데? 그럴 거 아니냐 이거지. 얘가 손을 입힌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얘를 보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3자 사기 강박은 전제조건이 뭐야? 상대방. 누구요? 을이. 뭐 해야 돼? 병이 사기 강박을 해서 내가 싸게 샀구나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어야 돼. 그럼 이때 누가요?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 을이라는 사람이 악이 과실이 없이 을이 뭐예요? 선이 이거 플러스 무과실이야. 그럼 선이 무과실이라면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지. 병이 사기 강박했다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선이 무과실입니다. 이때는 취소가 돼. 안 돼. 갑은 취소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은 지금 손해를 입었어? 안 입었어? 얼마? 5천. 그렇죠? 1억짜리를 5천에 팔았으니까 객관질로 5천이잖아. 그럼 5천을 손해비양 청구해야 되죠? 그럼 사기 강박은 위법이다? 아니다? 위법이죠. 그러면 두 번째, 갑과 을 간의 계약이 뭐가 안 되더라도 취소가 안 된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불법행위 손해비청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는데 2번 지문이 엄청 잘 나와요. 이것 때문에. 취소하여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취소하여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 사기 강박 그 자체가 위법, 불법이기 때문에 손해비상 청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지금 이 계약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얘는 지금 사기 강박 당한 거잖아. 그걸 이유로 손해비상 청구가 들어가는 거라고. 그럼 이게 취소가 안 되더라도 손해비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사기 강박을 당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나오면요? 대리인. 병이 누구의 대리인이냐? 이 병이 을의 대리인이 나온 거야. 을의 대리인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취소가 되는 거야. 상할수 따지 안 따죠? 상할수를 불문하고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랬더니 똑똑한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어. 취소권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니, 취소권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취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인을 하는 날부터 10년 아닌가요?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 3년, 10년 안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지. 상할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누가 그 기간을 넘어서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점수가 안 나오지. 그런 거 물어볼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까라고 한 대로 까면 되는데 꼭 그걸 물어보고 그래요. 언제나 그러니깐. 나중에 태클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언제나가 됩니까? 취소권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던데요? 이게. 그러지 말라고. 알겠죠? 상할수 따진다, 안 따진다? 응, 안 따진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혹시 병이 의뢰에 뭐라고 했어요? 피, 용자야. 직원, 직원. 그럼 이건 상할수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응, 상할수를 따져라. 그래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2번하고 3번이에요. 엄청 중요합니다. 2, 3번. 자, 이제 확인해 볼게요. 삼자, 사기 보이죠? 그럼 상할수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이죠? 취소가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런데 지금 손해를 입었어, 안 입었어? 입었죠, 표의자는. 사기 강박 당한 사람은. 그럼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그럼 읽기 잘했어. 2번. 삼자의 사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먼저 그 계약, 그 계약, 그 계약을, 본계약을 취소해야 돼, 안 해야 돼? 취소할 필요가 없다고. 취소가 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그런데 먼저 계약을 취소해야만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럼 안 된다는 거죠. 3번 대리인 동그라미예요. 대리 사기 강박은 무조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거 댓글 달지 마요, 진짜. 이걸 꼭 물어봐요. Q&A에다가 물어보거든요, 언제나. 꼭 물어봐서 컴퓨터 열어서 댓글을 달아줘야 돼요. 얼마나 귀찮아요.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요, 대화가. 피용자는 상할 수 따져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하고 이 지문이 엄청 중요하다고. 이게 삼자 사기는. 자, 이제 위에 봐볼게요. 5번, 6번. 이 5번은 뭐냐면 이 5번도 우리 판례에서 3번 정도, 4번 정도 나온 판례입니다. 중요한 판례인데. 자, 여기 해볼게요. 병이라는 사람이 주채무자예요. 돈 빌리는 사람. 누구에게서? 을에게서. 이거 을에게 뭐겠어요? 은행이겠지. 이게 누구야? 채권자지. 돈 빌려? 1억 빌린다고. 그러니까 이 은행에서 얘한테 뭐라고 했냐면 보증위를 세우라는 거야. 그래서 보증위를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갑을. 그렇죠? 그런데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 깔 거 없어. 그냥 사심이 갈 갖고 가서 사고 하나 깎으면 돼. 그럼 얘 쪼라 안 쪼라? 쪼라. 그럼 얘는 보증을 쓴 거야. 그럼 이 친구가 지금 물상보증인이죠? 그럼 지금 사기 강박을 했죠? 그럼 계약했잖아. 보증계약. 그렇죠? 삼자사기잖아, 지금. 그럼 얘가 취소하고 싶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이 채권자의 상할 수가 있어야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알아들어요? 그런데 얘가 선입무가실이야. 그럼 보증계약 취소할 수 없는 거야. 채권자가 선입무가실이면. 그래서 여기서 이걸 찾는 거야. 키워드가.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이게 이 판례라는 거야. 이게 키워드야.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아, 삼자사기. 채권자 상할 수. 알아들어요? 그럼 보증인이. 아까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채권자가 기망사실을 알았거나 뭘 때 알 수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채권자가 선입무가실입니다. 그럼 취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판례를 꼭 좀 기억해 놓으시라고. 키워드는 뭘로 찾아요? 주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을 기망하여 상할 수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사기 강박으로 인하여. 삼자사기입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해서 똑같아요. 피해자가 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정리가 됐고, 넘어왔네? 그 다음에, 여기 아닌데? 아, 맞네? 자, 9번. 이게 PPT 작업할 때 이게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아까 똑같은 내용이 작업을 할 때. 여기, 이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프린트해. 아까 앞에 거야. 봐봐요. 7번. 맞죠? 대리인 동그라미죠? 대리가 나오면 무조건 상할 수 따지 안 따죠? 본인이 뭐예요? 선이 무과실. 그리고 선이 악이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 대리가 나오면 땡큐야.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이것만 중요해요. 하나여. 이 글자 나오면 O, X. 하나여가 아니라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8번. 갑에 대린 을 보인가요? 그럼 본인이 누구요? 갑. 그럼 대린 을이죠? 그러면 을에게 매수사를 표시하여. 자, 을의 사기입니다. 그럼 누가 사기친 거예요? 대리인이 사기친 거죠? 그러면 을에게 매수사를 표시하면 병이 누구요? 치소권자. 병이 치소권자야. 아니, 을이 사기쳤잖아. 누구를. 병을. 그럼 사기당한 사람이 누구요? 한 번은 읽었을 거 아니야. 그래도 프린트 받아갔으니까. 갑에 대린 을의 사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갑에 대린 을이 병을 뭐예요? 사기쳤지? 그럼 치소권자가? 병. 그렇죠? 병이에요. 그럼 병은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기쳤다는 걸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기를 이후로 계약을 취소할 수. 이 지문도, 이 판례도 엄청 잘 나와요. 이 사례형으로, 8번도. 꼭 좀 대리 파트에서도 나올 수 있고, 여기도 나올 수 있어요. 이 8번. 자,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하고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인데. 자, 가볼게. 사기강박을 취소했어요. 취소하면 뭐가 돼요? 소극, 무효가 되죠? 무효의 효과가 뭐예요? 취소, 무효의 효과가. 그래, 처음부터 무효야. 그래. 효과가 뭐냐고.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에는? 좀 수식어를 붙여봐. 예쁘다, 그게 아니라. 피부가 하얗고 뽀송뽀송해서 예쁘게 보여요, 그런다든지. 비가 내리는 것처럼 보슬보슬 예뻐요, 그런다든지. 뭔가 앞에 수식어가 붙어있어야지. 예쁘다? 그럼 되겠어요? 여기다가 뭐라. 집사람이 음식을 하면 뭐라고 그래? 된장국을 끓여서 오면. 바다에 가 있는 해수욕을 해야 되죠? 부당이득, 무효가 됐죠? 그럼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죠? 이행 후에는 반환이라고 하지 말고 부당이득 반환이 된다고. 그다음에 아까 사기강박은 불법이요, 위법이요, 적법이요? 불법.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이 두 개가 충돌되는 거야. 부당이득 반환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그럼 제가 이걸 이야기할 때 혹시 실비보험 기억나요, 실비? 실비보험은 두 개를 들어도 하나밖에 못 벗죠? 똑같아. 부당이득도 돈을 받는 거고 손해배상도 돈을 받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이 되는 거지 중첩적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이중으로. 여기 보면 선택적으로 행사해야 된다 보이죠? 그럼 중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하나 꼭 체크해 놓으시라고. 그다음에 공법행위 소송행위는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를 취소할 수는 없죠. 비통착사강은 공법 소송행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사기강박인데 제가 봤을 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 효력은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잘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정리해 놓으신 건데요. 먼저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가요? 도달주의가 원칙인 거 보이시죠? 그런데 이건 이무규정이에요. 자, 밑에 요지할 때가 아니라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도달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가족들이 받은 거 있죠? 아니면 우편함에 들어가 있다든지 만약에 회사로 우편물을 보냈다면 회사 직장 동료가 수령했다면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놓인 거죠. 그걸 도달이라고 하는 거지. 그 사람이 꼭 뜯어가지고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 읽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고. 요지가 아니고 요지는 이게 요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내용을 알았다는 거예요. 요한다, 지식, 그 내용을 알았다라는 의미인데 알 수 있는 상태로 놓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도달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아주 중요하죠. 도달한 후에는 철회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이 읽었냐, 내용을 알았냐 중요하지 않고 도달이 돼버리면 일단 철회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연착, 늦게 도달하는 거죠. 불도달이라고 하는 거죠. 불도달의 불리익은 불도달이 뭐냐면 택배 같은 걸 시키면 501호로 와야 될 택배가 502호로 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게 불도달이에요. 그건 의사표시 불일치가 아니고 불도달이라 그래. 도달이 안 돼 있다. 이건 착오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건 불도달이 되면 불리익은 누가 보는 거예요? 표의자, 보낸 사람이 불리익이 되는데 여기를 간혹 가다가 상대방이 이걸 부담한다 그러면 X가 됩니다. 이걸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요. 1번 판례는 아주 유명한 판례입니다. 아마 그 의사표시 효력을 물어볼 때 이게 아마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 중에도 하나예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게 키워드예요.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법원에서 우편물을 보내요. 그럼 그 우편물을 받아야 되거든. 수령이 되어야 소송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알아듣죠? 그런데 우편물을 보냈는데 뭐라고요? 이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안 살아요 하고 계속 반송을 보내버린 거야. 그럼 소송이 지연되버려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수령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뭐대로 봐요? 도달한 걸로 그냥 간주해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정당한 이유 바로 밑에 지세요. 도달로 뭐한다? 간주해버린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발신한 후라도 도달하기 전이네. 그럼 도달이 안 된 거죠? 그럼 철회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왜? 도달한 후에 철회가 안 되는 거고 도달 전이면 철회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 동그라미 상대방이 요지하기 전이더라도 그 내용을 알기 전이더라도 철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도달이 돼버린 거니까. 이해 되죠? 그 다음에 3번에 의사 표시 효력을 주장한 자가 아니, 주장한 자가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도달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력을 주장한 사람. 한 번만 읽고 가시고요. 우리 발신주의가 우리 민법인 8개 정도가 있어요.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두 개만 외우세요. 격승발은 아시죠? 그럼 밑에다가 뭘 쏘느냐면 경연, 격, 청, 도를 쓰면 되겠죠? 청약은 뭘로 가요? 도달주의, 승낙은 발신주의 그 다음에 발신주의가 하나 또 뭐가 있냐면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뭐 하는 거예요? 최고. 최고는 법률행위예요? 준법률행위예요? 준법률행위예요. 저번 주 했어요. 최고 통지가 나오면 법률행위가 아니다. 최고했죠? 그럼 본인은 확답을 해야 되죠? 그런데 본인이 뭐예요?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뭘로 본다? 거절한 걸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발신주의예요. 본인의 확답은 발신주의입니다. 본인의 확답은 발신주의.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우리 선포면. 그 다음에 3번에 제일 잘 나오죠? 3번도. 별 표시 하나 해도 괜찮고요. 표의자가 뭐 했어요? 말을 한 다음에 돌아가셔버렸네. 또는 뭐예요? 행위능력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효력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게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화도 의사피 혈액에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또 의사피 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유효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문구가 같은 멘트인데 혹시 나는 유효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3장이 갔더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니까 당황할 수 있잖아요. 나는 당황 안 해요. 걔가 개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 보면 당황할 수도 있다니까 옆에 써놨다가 보시면 되죠. 제한능력자에게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을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팔겠다고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런데 을이 누구예요? 미성년자야. 침도 가끔 흘리고요. 눈도 애가 눈동자가 흰자보다 검은자가 더 많다. 검은자보다 흰자가 많다든지. 좌우지간. 그러면 얘가 의사를 표시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어. 모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야. 제한능력자에게는. 그런데 거꾸로 이 법정 대리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증권자가. 그런데 이걸 알았다는 거야. 아, 갑이 자기 집을 1억에 팔겠다고 의사를 표시했구나. 그럼 얘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표의자가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는 주장할 수 있지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미성년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건 상관없어요.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건요. 그래서 화살표 안 되죠. 그런데 법정 대리인이 알고 있죠? 주장할 수 있고. 상대하고 제한능력자 측에서 주장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법정 대리인 안경, 이걸 좀 내거든요. 안경을 주장할 수 있다. 그다음에 공시송달인데 이 공시송달은 이게 처음이에요. 과실 없이. 공시송달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공시송달은 실제는 우리 민법의 112조에 규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모든 절차는 민사 소송 절차를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사람한테 5억을 갚아야 돼요. 5억을. 그런데 채권자가 죽어본 거야. 그럼 안 갚아도 된다. 1번. 아니야. 2번. 갚아야 된다. 어떤 게 답이에요? 갚아야 되죠? 증거가 없대. 증거가. 채권 증서가.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죠? 그런데 제 날짜에 안 갚으면 뭐가 나와? 지연이자 손해배상이 들어올 수가 있다고. 갚아야 될 채권자가 누구야 그러면? 상속인이겠죠. 상속인을 몰라.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고. 그럼 난 전달할 수가 없잖아. 그때 법원에 가서 공시송달을 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법원 앞에 게시판이 있죠. 거기에 공시송달을 해 놓은다고. 누구라는 채무자가 누구에게 5억을 줄 게 있다고 의사를 표시하는데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나타나세요. 표시했단 말이야. 2주가 지나면 그 의사가 송달된 걸로 봐버려요. 그럼 난 그 다음에 그 날짜를 넘어다도 지체 책임을 채 안 줘. 안 지는 거야. 그럼 공시송달은 알 필요 없고 이것이 중요해.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한다. 과실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과실이 있으면 공시송달을 못 한다고. 이것만 시험에 나와요. 그다음에 6번, 7번 문구예요. 여러분들 우편물에 보통 우편물이 있잖아요. 일반 우편물. 지금 일반 우편물의 우표값이 230원인가? 240원인가? 잘 모르겠네. 편지를 쓸 일이 없으니까요. 다 이렇게 휴대폰 들고 다니면 하니까. 그런데 이 보통 우편물은 그냥 우편물에 딱 꽂아놓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게 분실될 우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반송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도달로 보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런데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 우편물이 있잖아요. 그건 보통 그 사람이 받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반송되지 않았다면 여기에 도달로 추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5번, 6번은 보통 우편물이냐, 내용 증명이냐, 등기 우편이냐 이걸로 찾아가지고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시면 되거든요. 한 6, 7개만? 이 정도만 하면 의사표시 효력을 가지고 처음에 나왔을 때 충분히 맞출 수가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읽어라고. 두 번, 세 번처럼. 알겠죠? 그러면 돼요. 좀 쉬었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